으잉 깨우잉 아 탑씨박 아 역시 존나 오랜만에 하네. 얼마만에 하는거지 이거? 아니구나 고맙습니다 어? 뭐 하냐 너? 야 이거 무슨 다이 붙이냐? 아이 씨발 이거 무슨 다이븐데 아 진짜 럭스 큐 판정 X같다 뭐하세요 아 진짜 아 왜그래 아 아 나 힘들어 씨발 궁궁궁궁궁 아 뭐해 아 이거 안써 뭐하냐 얘 와 와 15분이 길다 우린 무기가 아니야 우린 엄연한 인간이라고 와 첫판부터 레전드네 진짜 반면대 피고 올게요 시간 아깝다 아 왜 안 끝났어? 야 얘네 서랭 왜 안하고 있어 막지마 아 시간 아까워 아 우리 한타는 좋은데 아 빨리 데려가야지 아 빨리 데려가야지 오케이 아 근데 뭐하지 애쉬도 근데 주압 보고하는거라 막 뽑으면 안돼 아 씨발 뭐 블리치야 아 아 아니 여태 바루스 좀 좋은거 같아 와 우리 주압 존나 좋다 딱 여기 블리치까지 봤을 때 살짝 또 내놨는데 주압 야무지네 바루스 손녀 지금 몇 퍼지? 이거 50퍼까지 만들어야겠다고 바루스만 한다 오 쉣 열판밖에 안했네 근데 왜 어 왜 니코 또 죽었냐 아 시발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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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망했는데 아 아 개반데 아 이거 탑 개박 아 시발 실드 옆으로 넌가 아 실드가 꿀잇어 ㅅ 아 아 아 아 4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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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! 떠나치자 이거 니코나가서 안 들어와 야 왜 안 눌러 아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 왜 안 누르는 거야 딜림들 하주 다이빙거려서 0점에서는 방송 끄고 할 거예요 괘씸해서 안되겠어 안보여줄거야 방금 나오고 아 씨바 나 미드네 카르마 해야겠다 나 카르마 잘해 아 나 미드 카르마 잘함 카르마 못할 수가 없어 챔프가 너무 좋아서 아 나 닿지 않은데 원래 지금 2풀 안 돼 벼랑에서 떼어 내릴 순 없잖아 장실 좀 아 닿지 안해 아니 화장실 갔다오면 닿지 나있을줄 알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게임하는거야 이 사람들은 깜짝이야 야 뭐해 미친새끼네 미친새끼네 와아 흔들리지 마라 희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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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일단 아 정글 양보다 바꿔서 저러네 어떡해 양심 뒤졌다 진짜 희아아 아아 아아 너무 싫어 진짜 아아 아아 아이씨... 말 진짜... 아... 아 저럴고 너는 왜 여기 와서 해? 존나 이안가 씨발 아 존나 껴 진짜 왜 저럴까 씨발? 아 진짜 존같네 지원아 표정 좀 피구하자 데이터 쪼가리에 멀그리 감정 소모하는 거야 아... 저는 고맙습니다 와 물주님 드디어 마스터 오셨네요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뜻을 품었으면 일어내야지 위기소침하지 말라고 주엔장 포뮤티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... 게임을 위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오늘 마스터 승급 나이... 아... 레이스 아 이거 왜 안박아 아 진짜 와 엘리스도 병신이네 싸워 알리 갖다 박아 씨발 와 진짜 알리 개새끼 진짜 아 너무 웃겨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잡아주냐 오늘 아니 그냥 알리 선픽 한 곳부터 해봐야 그냥 못하는 새끼들은 픽부터 못해 그냥 아 진짜 몇 달 남을 것 같아 진짜 아 아 이 새끼가 핑허를 안 사서 와라 씨발 나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π 와 Stück 쟋나 쟋같эт 개새끼 그냥 박아 그냥 아 진짜 아 젓나ывать 쓸모없어 그냥yst able 아 박어 왜 안박어 방금 아 진짜 속도자 뒤져버리겠네 진짜 시저필 다 치웠잖아 아 킬 언제 딸건데 참아 야 바루스 궁이 벌써 돈다고? 말이 안되는데? 얘네 애 잡아 애 잡아 에이스 못 잡냐 다 저거? 아 아 왜 돌아와나 궁도 없는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갔다 박어 그냥 좀 아 진짜 아 진짜 닥쳐 씨발 짜증나니까 지금 뭘 버스를 타 개 씨발 짜 이새끼야 라인도 해봐 진짜 아 ㅈ같으니까 그냥 아 진짜 꼬라지 봐 한 번 꼬라지 레이스 아 뭐해 진짜 뭐하냐고 아 아 저 대키 킬 처먹고 또 내주는가 봐 아 진짜 씨발 아 잠깐만 잡아줘 잡아줘 딜 최대한 넣었는데 아 야 이거 발언 치는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아 낚시였네 살았으면 됐다 집에 가 젤리를 왜 처먹고 있어 집 갔다 하면 풀피잖아 아 존나 이해 안가네 진짜로 아 씨발 용탐인데 아 진짜 갔다 오지 좀 오오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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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러냐 아 우리 피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 이거 야수 있어도 되겠다 제발 알리트 한번 하려고 하지 마라 뭐하냐 얘들아 아유 씨발 그냥 야 아 왜 버리고 가 진짜 아니 아니 장막을 왜 저따구로 써 아 장막을 왜 바로 내 쓰는 거야 아 아 존나 이해 안가네 진짜로 아 목소리 존나 띄껍네 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코가 더 커져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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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 franch鬼 흠 흠 흠 흠 흠 흠 아 shifts 이 이거 성의의 눈 씨발 우리 알리 친구 성의의 눈으로 민현 대신 먹어주고 있잖아요 너무 멀어하지마요 그 목소리 쓰지 마세요 존나 패버리고 싶으니까 아 씨발 난리 전에 X같아서 못하겠어 게임 렉서스 좋아 그냥 야 집에 가야 돼 씨발 X됐잖아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레이스 아 저거 왜 버리고 가 저 알리 새끼 진짜 아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저 새끼 하는거 봐 씨발 와 진짜 존나 역겨워 씨발 아 왜 이런 애들만 잡아줘 나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진짜 아 아 아 아 아 흐흑 흫어흐흐 흐흐흐흫 흐흐흫 흧 치환아 우리 친구 자나 안그럽니? 흐흐흫흐흐흫 흐흫 흑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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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흫 흑 흐흐흫 흐흐흫 흐흐흫흐 허하 넌 뒤졌다. 다이하일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. 나랑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자. 이 새끼야 흐흐흐흐 흐흫 호왕 학사의 현장에서 피어오른다 붉은 영웅이 피어나는 꽃처럼 류한님도 마스터 비자 떨어질 수도 있죠 하.. 나 누워서 쉬고싶다 방제노력충 마스터 간다로 바꿔주세요 방제노력충 재능 부족해서 떨어진다 뭔소리냐고 이거 쌤소리 뭐냐고 형은 아아아아아아 그만 짤어어어 그냥 몇 주 동안 노력에 불거품이 된 게 너무 싫다 진짜 실망스럽다 나한테 저도 그냥 그만할게요 이제 밖에 나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해야겠다 포기할래 이제 1533전 766승 767패 다이아이 5세 오늘 자고서 내일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완씨 지금 텐션으로 욕해주세요 고맙다 씨발레나 잘생겟 진짜 족대게 해줄게 마스터 잠깐 있었다고 답답이 답답이 거렸지 같이 지옥 끝까지 놀려봐 그래 씨발레나 가자 지옥 가자 걔들끼야 죽였어 어 개새끼 이기고 싶어.. 시발 아아 조트카트 줄게면 안 돼 시발 아아 네이스 에이스 믿고 있었다고 이기니까 좋다 너무 좋아 롤 재밌어 그렇지 에이스 에이스 그렇지 나 오늘 참 어떻게 짜하냐 진짜 어 아니 다시 마스터 올리면 되잖아 육연승만 하면 돼 뭐야 시발 별거 없네 어 여닉스 큐로 피했네 잘해 20점씩 오르니까 2연승하면 승격전이고요 3연승하면 마스터예요 5연승 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괴물지니까 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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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20 30분 20 30분 possible 스템스트 갔다 거의 멈춰 오늘의 주제는